최근 평소에는 보기 힘든 외래 동민들과 마주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. 무슨 일인지 오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27일 경북 영주시의 한사료 공장. 정체불명에 낯선 동민의 등장에 시민과 동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. 형이 왜 거기서 나와? 악어인 줄 알았어요. 얼핏 악어 같기도 한 동민의 정체는 바로 사바나왕 도마뱀이라고 알려진 외래 동민 사바나 킹씨입니다. 고지암보. 한국이 서식지가 아닌 아프리카 출신 사바나 킹씨가 어쩌다 영주사료 공장에 나타난 것인지 의문인 상황. 쟤 이미 논건가? 혼자는 못 왔을 텐데. 그러니까 말이야. 오늘이래?